1제곱센티미터 안에 적어도 문항을 70개는 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의 밀도라도 저희가 고밀도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에어 장태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발이식을 할 때 소위 고밀도이식이라는 게 어떤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밀도라는 건 상대적인 기준이니까요. 이게 높다 낮다 를 말씀드리려면 원래 정상적인 밀도는 얼마쯤 되는지 알아야겠죠? 바로 논문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동양인들은 1제곱센티미터의 너비 안에 모낭단위가 평균 71.78개 그리고 모발은 137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대로라면 고밀도라고 얘기할 수준이 되려면 같은 면적 안에 1제곱센티미터 안에 적어도 모낭을 70개는 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의 밀도라도 저희가 고밀도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식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생착률이 떨어지는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실제로 어느 수준인지 설명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2004년에 나온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가로 세로 1센티미터 영역의 모낭을 40개 정도 이식을 했더니 40개라고 하면 70개의 절반 살짝 넘는 그런 수준이죠. 그런데 생착률이 78%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논문이 좀 오래된 논문이다 보니까 요즘 기준과는 사실 좀 많이 동떨어져 있기는 한데요. 이 40개 정도 되는 밀도가 낮은 밀도냐면 사실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병원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밀도가 한 중간 정도 되고 생착률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90% 이상 생착률을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밀도라고 판단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보통 고밀도로 이식을 했다 또는 댄스패킹을 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물론 딱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고밀도로 이식을 했다라고 얘기 드리는 기준은 보통 1제곱센티미터 안에 50개 이상의 모낭 단위가 이식되었을 때가 많습니다. 50개 정도라고 하면 자연 밀도의 70% 수준이죠. 그런데 이 정도 밀도가 되면 적어도 밀도가 모자라서 여러분들께서 불만족하시는 경우는 정말 드문 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아 나 머리 수치 없어진 것 같다 라고 느끼는 시점이 언제냐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원래 내가 타고난 머리 수치 100이었다가 90이 됐을 때 어 나 머리 수치 많이 줄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물론 드물게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은 한 6에서 70% 수준까지 줄어들었을 때 그래서 두피가 비치기 시작했을 때 증상을 느끼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상 밀도의 70% 수준이면 사실 이게 100%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이죠. 게다가 저희가 후두부 모발을 채취해서 헤어라인 쪽에 이식을 했을 때 머리카락의 굵기 자체도 원래 앞머리에 비해 더 굵다 라는 점 역시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발이 조금 띄엄띄엄 있는 느낌은 들 수 있지만 모발 하나하나가 굵기 때문에 두피를 가려주는 능력은 그에 못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가끔 모낭 상태가 정말 좋으시고 두피 상태가 이식하기에 적합하신 경우에는 1제곱센티미터에 50개의 모낭 단위 이상의 밀도를 시도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경우 제가 자신있게 물론 생착률이 90% 이상 나올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호였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웨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